둘, 셋! 라잇 쇼! 안녕하세요, 온앤오프입니다! 네, 여러분!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습니다! 새해가 밝았는데 2020년 맞이 올해의 다짐! 올해의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? 일단 저는 올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한 올해를 보내고 싶고 또한 저희 온앤오프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올해 많은 무대를 섰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퓨즈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. 계획하신 것들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올해의 첫 명절! 설날이 다가왔는데요. 설날 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. 다 같이 불러볼까요? 5, 6, 7, 8!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구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와우, 설날에는 역시 떡국이죠. 떡국이랑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요. 맛있는 거 드실 때는 꼭 SNS, 해시태그에서 올려주시면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! 네, 또 이번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번 명절 때는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효진 씨가 새해 맞이 덕도 한 번 해주시죠. 네, 우리 온앤오프 멤버들과 그리고 퓨즈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렛츠고 온앤오프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 안녕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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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